4순절을 맞아 예레미야 애가설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3번째 날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두 번째 날이기도 한데요. 예레미야 애가 4장의 특징을 한 가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한 단어가 이 4장에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레미야의 가장 많은 빈도인 9번이 나오는데 특별히 또 애가에서 4장에서만 3번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다름 아닌 딸 내 백성입니다. 딸인 나의 백성. 4장을 묵상하다가 이 단어가 보인다면 잠시 멈추어서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등장하는데요. 묵상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33일차 예레미야 애가서 4장 3절에서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먼저 이 넉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 것 같았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겪는 상황이 3절과 4절에 또다시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들깨와 광야의 타조를 통해 비유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들깨는 혐오스러운 동물이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이미지가 없는 그 들깨 마저도 자신들의 새끼는 먹입니다. 이는 동물들의 세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타조를 통해 들깨와 대조된 모습을 설명하고 광야의 타조와 같은 존재가 딸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이다 말씀합니다. 광야의 타조는 욥기에 등장하는데 알을 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새끼들을 버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 그 지경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4절에서는 그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은 문자 그대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잔인한 부모와 어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일단 자기가 먼저 먹고 살아보자는 매정한 어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음식이 없는 처절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자적 의미를 넘어 떡은 영의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른들에게 지혜를 구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은 신앙을 전수하는 전통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말씀을 구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줄 수 없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던 어른들도 모두 타락해버렸습니다.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거나 하나님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과 육이 모두 굶주려 있는 척박한 상황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자신있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누군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함께 주의 뜻을 고민하자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오랜 기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찾을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죄는 그 모든 것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나눔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누군가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 힘써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뜻을 고민하는 공동체의 지체가 있을 때 함께 그 뜻을 찾아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눌 것이 하나도 없는 공허하고 텅 빈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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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